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플레이 위드 업데이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2018년도 1월 24일 플레이 위드 대박 주식 시리즈 550% 수익이 난정도 2018년도 1월 24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상학과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상학과 종목은 플레이 위드입니다. 플레이 위드는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 중반서부터 2014년도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. 바닥 분석가가 약 2400원 정도 되는데요. 이 구간에 단기 반등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. 강하게 오면서 약 600% 단기간에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사이에 약 600% 가까이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하방 압박을 받은 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2년 동안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하방 압박을 받았죠. 그러면서 오늘 추가 반등이 오면서 141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. 이 종목이요.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약 2200원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로서 지금 55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매수가를 치지 않았죠. 그렇게 해서 7000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또 약 100% 이 구간에 지금 100%가 터지면서 오늘까지 550%의 수익이 지금 현재 터지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종목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내일 직전 정보점을 돌파 시도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인가 추가 반등을 아주 강하게 줄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죠.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겁니다.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는데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개미들한테 엮여가지고 잠재자산을 헌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아직도 저희 카페에 1000% 예측하는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아직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하셔서 2, 3년 동안 주워 담으시면 플레이 위드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수인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.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언제 드렸고 했었는가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. 여기 보면 2014년도죠. 자 2015년도 플레이 위드 상한가 2,200원 40 400% 수입 중입니다. 2014년도 3월달이니까 이때죠. 이때 여기가 2014년도니까 이 구간입니다. 이 구간에 매수 의견들 해가지고 자 분석 시한 이건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자 400% 자 400% 수익 그 급락 중이죠. 400% 치고 난 다음에 급락 중. 자 여기가 지금 약 600% 정도 쳤습니다. 그래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. 310% 335% 자 플레이 위드 상한가 300% 256% 195% 140% 172% 자 계속 홀딩 하는 겁니다. 왜?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. 여기 100% 40% 자 플레이 위드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클릭을 제가 해드리면요. 자 바닥 분석가 2200원 40% 아까 제 40% 수익률 마지막으로 보셨잖아요. 추가 반드권이 다시 옵니다. 홀딩 하십시오. 자 105% 바닥 매수자 홀딩 하십시오.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. 195% 강력 홀딩 256% 강력 홀딩 자 이렇게 강력 홀딩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. 상한가 쳐가지고 310%인데요. 자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할 종목입니다. 특정 구간 353% 수익 중입니다. 경기선을 지지를 하면 홀딩입니다. 400% 수익 중입니다. 직전 정보 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. 홀딩 하십시오. 직전 정보 점 531% 수익 중입니다. 직전 정보 점을 다시 추가 돌파 를 할 것이다.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. 자 이거 뭐 분석 시장 일일이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드가 오늘 2년 동안 조정을 마치고 추가반등이 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. 이제 내일이 중대곡인데요. 자 바닥에서 지금 내일 만약에 이 구간이 온다 그러면 거의 뭐 한 650% 700%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 이런 종목을 몇 푼 얻어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고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십시오.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나는 뭐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성공할 수 없는가 이렇게 낙담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.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대박주가 지천에 깔려 있다. 여러분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겁니다.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은요.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.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선점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.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창에 하시면 주식카페가 바로 나오고요. 자 그리고 이 카페는 가상 암호화폐 예측정보 그 다음에 주식 잠재자산 정보 자 주식 잠재자산이라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플레이 위드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아주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을 주고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까고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도 잠재자산을 보고 재무구조가 아주 뭐 열악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잠재자산을 보고 작전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예측이 들면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승리 보수를 띄우는 것도 바로 선수가 해야 될 일이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하나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영어철형 중 상대 영배우를 추행한 성인 보수는 종덕제 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대법원은 창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핵교회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조씨는 2015년 4월 영어철형 중 상대 영배우 속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1심은 연기 중 피해자를 만들 것에는 위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반면 2심은 사정사기 없이 부활점으로 추행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2심 재판부는 피해 영역과 활동에 진앙을 받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출한 점을 판단합니다.